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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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했지. 남편이 있었으면 바람이 났어야 돼. 제가요? 남편. 남편이요? 그지? 그 집에 할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한 기집 가지고 만족 못하고 두 기집도 못하고 바람을 펴도 양다리를 걸쳤을 거라는 거야. 본인의 남편이. 그런단 말이야. 여자라면 4조금을 쓴다고. 뭔 얘기인 줄 알아요? 그래 놓으니까 본인이 걸린 거잖아. 본인이 남편하고 살면서도 날이 서갖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놈이 어디 가서 뭐하지? 내가 생각하면 딱 맞아 떨어졌을 거야. 이놈이 지금 뭐하고 있겠지? 하면 딱 맞아 떨어졌을 거라고. 그치? 왜냐면 본인도 이렇게 속이 있고 직성이 있고 이래놔서 그래. 그러니 본인이 지금 살아오는 것도 직성의 풍파가 많았어.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도 순탄하게 절대 못 살아왔다라는 거야.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고 그리고 충이 많아. 충. 부딪히는 거. 사람들 인간관계.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심해 본인은. 그래 놓으니까 남편하고 살았어도 노상 싸웠을 거라는 거야. 그치? 맞지? 본인한테 이렇게 충자가 들어있으니까 그래. 잘해줘도 싸운다고 잘해줘. 이 새끼가 왜 잘해주지? 뭐 찔리는 게 있나? 그치? 잘해주면 이게 좀 나한테 이제 아 그래 집안 마누라니까 잘해줘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끼가 왜 잘해주지? 맞아요. 어? 그러면 잘해준 입장에서는 잘해줘도 어? 왜 그러냐고 대번에 싸우겠죠. 잘해주는데도. 그쵸? 맞아요. 본인한테 이렇게 사주에 충자가 많이 들어 놓으니까 그냥 잘해줘도 싸우고 못해주면 또 못해준다고 싸우고 어? 그러다보면 이놈이 나한테 잘 안해주고 또 어떤 기집애한테 또 거기 일했나 그러고 거기 또 나를 세우고 집착을 하고 찾아내고. 그치? 매번 걸린다고 매번. 매번 걸려요. 그치? 거기 날이 서있고 거기 총이 다 가있으니까 걸릴 수밖에 없어. 안 걸리게 한 바울 해도 어떻게 피해 나가지를 못한다고. 질렸다고 놀랬다고 귀신하고 산다고 그랬을 거야. 아마 남편이. 어? 어떻게 아냐고. 그치? 응? 그러니 헤어지는 건 어차피 보면은 본인이 사주에도 1부 종사도 못하고 2부 종사 못하고 어? 제가요? 그런 사주다 보니까 이혼수는 있는데 이혼도 여러 가지 계기가 있고 원인이 있고 하잖아. 근데 여기는 그래서 남편이 바깥으로 돌아서 결국은 바람나서 헤어졌다라는 거지. 그치? 무능력하고 집안에다가 어? 바깥에 가서 써야 될 돈이 더 많으니까. 어? 맞아. 그치? 여자가 있으면 당연히 밖에 나가서 써야 될 돈이 더 많잖아요. 이렇게 집에는 내 할 것만 딱딱 주는 거 밖에 없잖아. 맞아. 돈 없다 하면서 자기 슬픈 다 쓰고 남기면서. 그치? 그런다고. 어? 그래서 그게 본인의 사주예요. 근데 본인이 자아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고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도 직장 내에서도 그래. 어? 본인이 누구한테 못되게 하거나 누구한테 뭐라고 해서 싸움이 나는 게 아니야. 어? 본인 사주에 그렇게 사람들하고 인간관계의 충이 돌고 내 사주팔자에 그런 게 들어 있으니까 괜히 싸워. 괜히 다툼이 나고 괜히 시비구설이 따라요. 어? 그런단 말이야. 내가 잘해주면은 가서 가서 어마 소리하고. 진짜 이제 아시겠지? 네. 그러는 사주팔자야. 그래서 그런 충살이는 이런 걸 없애야 내가 조금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편하게 하잖아. 악착같이 돈 벌어야 돼 이제. 남자한테 기대서 살 생각은 이제 아예 접어. 본인 사주팔자가 생긴 건 여자여도 사주팔자가 남자 사주를 갖고 있어서 자수성가해야 되고 집안의 내가 기둥이 돼야 되는 사주야. 그런 이혼을 했어도 자식을 내가 건사해야 돼. 네. 아시겠지? 그러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 남자 사주라는 거야. 애들 양육비를 받는다고 해도 그 애들이 크도록 내가 다 키워야 되고. 그쵸. 가장의 노릇이잖아.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사주란 말이지. 근데 본인은 남자를 낳으면 안 돼. 남자를 낳으면 자식한테 소홀해져. 어? 남자한테 만나면은 이놈도 바람필까 벌써 이렇게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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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만나 생각하지 말아. 안 돼. 만나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변한다고. 아무리 착한 남자가 와도 본인의 등살을 못 이긴다고. 어? 본인이. 본인이. 본인이 아침에 뭐 하고 점심에 몇 시에 밥 먹고 저녁에 몇 시에 집에 들어가고 이걸 알아야 돼. 본인은. 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다 바람피는 거 어떻게 잡는다. 어? 그런단 말이야. 그래야 본인이 안심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그래. 안 편히. 안 편히. 응. 안 그러면은 초기 글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집착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사람에 대한 집착. 어? 내가 그 사람한테 완전히 좋아해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거에 대한 집착이야. 어? 거기에서 오는 집착. 어? 그러기 때문에. 어? 본인은 일단 본인의 사주에 이렇게 부딪히는 거. 충살. 어? 어? 뭐 남들이 말하는 어디 가면 무당 사주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야. 그치? 어? 근데 무당해서 살 사주는 아니지. 어? 그런 사주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내가 촉이 있고 예감 느낌이 있고. 어? 그래서 그러는 거지. 원칙으로 해서 무당 사주여서 본인이 고력을 겪고 사는 건 아니고. 아 네. 그래서 고력을 겪는 건 아니고. 본인 사주에 있는 자꾸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 본인 사주에 살이 껴 있으니. 자꾸 사람을 밀어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식하고도 자꾸 다퉈. 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애기들이. 어떨 때는 애기들이 내 자식이니까 이뻐해야 되잖아. 어? 웬수같아. 맞아요. 어? 그런다고. 큰 애도 그렇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아. 없어요. 다 밀어내는 거야. 그게. 내 살로 보이지 않는. 어? 보이지 않는. 나한테 가시가. 막 남들을 찔러대니 누가 오겠어. 그렇죠. 안 오지. 그럼 결국은 외로워진다는 얘기지. 응. 응. 그래서 본인은 그런 어떤 거를 없애야 돼. 없애야.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남들이 본인 주변에 있고. 응. 아. 참. 쟤 일도 잘하고 진짜 좋아. 아. 쟤 참 리더십도 좋아. 이렇게 되지. 안 그러면은. 어. 쟤는 맨날 하는 것마다 태클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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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 뭘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된다고. 뒤에서 수덕수덕대고 수근수근 대고. 그게 구설이야. 그런 구설이 있다고. 응. 그리고 깨울러. 응. 네. 깨울르다고. 왜 이렇게 깨울러. 막. 응. 퍼져 있는다고 치마. 한없이 퍼져 있는 사주야. 고쳐야 되는데 안 되네요. 응. 안 돼요. 깨울러갖고. 그렇게 여자가 깨울러갖고. 애들 어떻게 키우고 살아. 응. 그 게으른 것도 좀 고치세요. 네. 너무 깨울러요. 그냥 한없이 퍼져 있고. 만사 귀찮고. 어. 그러다 보면 이게 무기력이 와. 자꾸. 무기력이 오고. 그러면. 무기력이 오면 우울증이 또 따로. 그럼 본인 신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들어놔서 자려고 그러면은 돌아다녀. 아. 바깥을 막 그냥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운동이라도 한다고 돌아다니고. 자꾸 이 게으른 거에서 빨리 나와. 아시겠어. 그래야 돼. 지금 삼잿바람 불었으니까. 십이구설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돼. 인간. 말 조심해. 네. 어. 말 툭툭 너무 그냥 툭툭 해. 아. 어. 그냥 생각 없이 말 툭툭 하는데. 그게 남들한테는. 나는 아무 뜻 없이 하는 얘기인데. 남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돼.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리고. 상처가 되나. 그렇지. 어. 뭔 얘기인지 알아. 주소 담지 못하는 말을 조금 해. 아. 말을 해놓고 아차 싶은 말들. 말 조심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어. 또 물어볼 거. 어. 전 남편 지금 여자랑 살고 있는데. 걔네는 안 헤어져요? 헤어지지. 그 남편이 한 여자의 만족 못 한다고 했잖아. 어. 여자를 지금 살고 있어. 살고 있어도 다른 여자 또 만난 사주대니까. 또 그런다고. 그러니까 헤어지기 잘했다고 그러잖아 내가. 어차피. 잡놈이라는 거야 잡놈. 어. 개념 없다고. 사탕. 달 때만 사탕이야. 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거야. 그 좋을 때 뿐이야. 응. 근데 애들 때문에. 그냥. 아. 난중이라도 합쳐야 되나. 그런 생각. 잠깐 잠깐은 하는데. 그거는. 아니. 이 기집하고 살다가. 저기 집하고 살다가. 그리고 들어왔으면은. 애들 때문에 살 수 있어? 자존심도 없어? 그러니까. 어. 애들이 어리니까 그냥. 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냥 가끔 한 번씩은 해요. 뭐. 안 와요. 아. 아. 남편이 안 온다고. 아. 본인이. 자식. 본인은 자식 때문에 살고 싶어도 남편이 들어와야 하지. 가서 끌고 와. 이혼했는데. 어. 그 사람 날개 달아줬잖아. 본인이 가라고. 어. 근데 안 와. 잊어. 네. 남편이 안 온다고. 그 남편이 가서. 어떤 여자하고 살든지. 말든. 말든지. 어. 또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이미 본인하고 연인이 끊었어. 아. 그렇게 안 된다고 안 와. 알어? 본인한테 질렸다고 그래. 저한테요? 질렸다고. 이렇게. 자기 할뚜리는 안 했으면서 질렸다고 그랬다고. 이렇게 잡놈이라서 그런다고. 어?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당분간은 남자를 좀 멀리하시고. 네. 당분간 남자를 좀 멀리해. 남자. 남자한테 기대서 사는 사주팔자가 아니야. 내가 자수성가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주팔자야. 아 네. 아시겠지? 네. 그리고 그 충살을 없애. 아. 그럼 어떻게. 어? 그걸 풀어내야지. 그래야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 어? 그래야 사람들한테. 어. 내가 조금 인정받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자식하고 부모 사이여도. 집이 화목하고. 그래죠. 사실 다른 사람이 와도. 이 충으로 해서 충살이 들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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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퉈서 원진이 들고 이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 근데 애들 때문에 가끔 만날 때부터 맨날 가끔 싸우긴 하는데. 그럼 애들 때문에 도 그냥 안 마주치는 게 나은가? 어. 그냥 애들만 보여주는 게 나아요? 어. 뭐. 이혼한 사람이 또 만나면 또. 그냥 화가 나고 하는데 뭐하러 만나냐. 약이 올라오고 그러면. 어? 나 고생시키고 어떠냐고 잘 사는 거 약이 올라와서 어떻게 했어 애들이 이제 아빠를 잘 안 보려고 하니까 안 만나려고 하면 그냥 만나게 하지 마요? 애들이 싫다는데 뭐하러 자꾸 보지 양육비 같은 걸 안 줄까 봐 애들이 이제 안 만나주고 하면 그래서 그냥 애들한테 아빠 만나야 돼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나? 지가 본다 그러면은 보아야지 근데 지가 본다 하는데 이제 애들이 안 본다 그러니 그래서 자꾸 중간에 저를 껴놓는 거 애들이 이제 엄마랑 같이 갈 거야 엄마랑 같이 먹을 거야 막 하니까 그냥 엄마랑 같이 봐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만나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또 안 만나주자니 또 이제 애들 이제 그런 거 양육비명 뭐 뭐 이런 거 또 이제 꼬라지 나서 안 줄까 봐 그런 게 이제 심하니까 지 기분대로 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애들하고 그냥 같이 저녁도 그냥 한 번씩 먹고 하는데 그냥 그게 안 좋은 건가 애들한테 그냥 그런 생각도 한 번씩은 드니까 아빠니까 만나게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지들이 만나고 싶다 할 때 그렇지 애들이 원할 때 아빠 보고 싶어 그러면 만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 애들도 만나기 싫다라는 거는 같이 있을 때 애들도 불편하다는 얘기 아니야 애들이 보고 싶다 이러면은 해서 만나고 그러라고 그래야 조금 사람들이 붙어 본인으로 조금 챙겨주고 위로 사람들이 붙는다고 항상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어떤 놈이 봐도 똑같이 돼 어떤놈이 말도 똑같이 돼 감사합니다.